안녕하세요. 키넨 마스터를 실행합니다. 키넨 마스터를 터치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프로젝트가 이것입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16대 9과 화면 비율에서 여기 화면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화면 비율 그래서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화면 비율은 16대 9 입니다. 그래서 16대 9를 터치합니다. 16그래드 9를 터치한 다음에 동영상을 가져올 때에는 지금 현재 미디어 브라우저 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폴드를 터치합니다. 저는 프랑스라는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 동영상이 있죠. 여기서도 역시 이것을 툭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터치하면 타임라인으로 내려갑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동영상이 내려왔죠. 여기에서 이것이 위아래로 있는 이 선이 플레이해야 됩니다. 이것을 맨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여기에서 옵션이 세게 나와요. 그중에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것을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하면 제일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V 있죠. V 이것이 저장입니다.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죠. 제가 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하면 이런 프랑스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수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세네 강변이죠. 다시 또 이 에펠탑이 나오네요. 그리고 개선문이 나오고 다음에 대성강 내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앞에 에펠탑이 나오는데 또 에펠탑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을 일단 우선 앞부분을 조금 자르는 방법. 동영상을 앞자리에 뒷자리에 가운데 자르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플레이헤드를 갖다 놓습니다. 자를 곳에. 그리고 동영상을 이 플레이헤드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자를 위치에 갖다 놓고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이 동영상을 손가락으로 툭 칩니다. 툭 치면 이와 같이 노란 선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생기고 좌우에는 노란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이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딱 터치해요. 그러면 옵션이 트리맨 분할해서 옵션이 여러가지가 나와요. 제일 위에 보면은 트리맨 분할해서 제일 위에 보면 플레이헤드 왼쪽을 트리맨. 이걸 터치하면 앞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잘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타임라인의 자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타임라인 맨 뒤로라는게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맨 뒤로 갔어요. 맨 뒤에 골목 이 부분이 있죠. 골목 부분을 잘라 없애고 싶어요.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꽃에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뒷부분을 자르려면은 여기 옵션에서 두번째가 있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맨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잘려 나갔죠. 여기서 화면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대성당 그 부분은 잘려 나갔죠. 그러면은 중간을 자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제일 앞에 여기 이 애펠탑이 있는데 또 애펠탑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애펠탑 두번째 나오는 이 애펠탑을 다 잘라 없애고 싶어요. 그때는 애펠탑 나오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요 앞에 직전에 이렇게 갖다 놓아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플레이 헤드를 자를 곳에 갖다 놓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이번에는 세번째 있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이 있죠. 분할 이것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딱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렸죠. 여기 이렇게 잘렸습니다. 서로. 툭 터치해서 여기 위와 같이 보세요. 잘리면 여기와 같이 자른 부분에 여기와 같이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끝나는 부분 이 애펠탑 이 부분을 자를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펠탑 딱 끝나는 부분에서 플레이 헤드를 딱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위치시키고 플레이 헤드를 다음에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여기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하면 한 번에 자르면서 동시에 앞부분을 날려버립니다. 삭제해버려. 그런데 이 세번째 플레이 헤드에 있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터치하면 분할을 했다가 삭제하게 됩니다. 분할을 터치해 보겠어요. 분할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잘렸죠. 이렇게. 여기도 잘리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도 잘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생겨서 휴지통이 생겨요. 그래서 휴지통을 터치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앞자리기 뒷자리기 가운데 자리기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소리에 이 동영상의 현장음. 시끄러운 현장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먼저 타임라인에서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선택한 다음에 현장음을 없애려면 이거 있죠. 이 상단에 보면 스피커 같은게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 오디오라는 이 부분이 아래 밑에 있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딱 터치하면 여기 빗금이 생겼죠. 이쪽이 이렇게 빗금이 생겼어요. 여기 빗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음이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현장의 시끄러운 잡음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든지 혹은 이것은 그대로 두고요. 다시 한번 터치하면 원으로 살아납니다. 이 100%라고 있죠. 이것을 0에다 갖다 놔도 무음이 되겠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로 이렇게 0을 100%로 갖다 놔든지 볼륨을 이렇게 0에 갖다 놔도 무음이 되겠죠. 그러나 쉬운 것은 100%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터치하는 것이 무음으로 만들기 쉽겠죠.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저장 아이콘 있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IP 영상 위에 영상 올리기 영상 위에 영상 올리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제가 플레이 해볼께요. 이게 동영상이죠. 이 동영상 위에 다른 동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을 올릴 때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를 터치하면 여기 제일 위에 미디어가 있죠. 이 아이콘을 반드시 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릴 동영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프랑스라는 이 곳에서 다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동영상을 여기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툭 쳐서 툭 치니까 인커드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빈곤 아이디얼 관계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경고문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고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확인을 툭 터치하면 화면에 아나운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옛날에 세상 안될다 를 사이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죠. 이 아나운서의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을 파리 에펠탑 위에 올려놨잖아요. 에펠탑에 있는 화면 동영상을 위에 올렸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보세요. 오른쪽에서 위로 올리면 크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롭.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크롭을 터치한 다음에 자 다시요. 크롭을 터치하면 이 화면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 화면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내 화면에. 내 곳의 화면에. 이것을 이렇게 적당히 당겨서 당겨서 이와 같이 필요없는 부분을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해요. 터치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있죠. 모양이 현재 사각형이죠. 이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모양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돼요. 저는 여기에서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을 툭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 동영상이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양을 터치합니다. 이게 상단에 있는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이 페대라는 것이 있는데 페대는 가장자리를 뚜렷하게 할 때는 0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면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하려면 다시 0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화면에서 화면에서 동영상의 크기를 크게 한다던가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한다던가 작게 한다던가 이렇게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보통 이쪽에도 많이 넣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자기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V자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조금 앞으로 가야되겠네요. 여기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열다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근데 파리에서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요. 대도시의 매력과는 사뭇 다른 중세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PIP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 사진도 올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위에 동영상 위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사진도 올릴 수 있어요. 사진을 올리는 것을 잠시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올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폴드를 찾아가서 저는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화면에 사진이 왔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아까처럼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하면 역시 이 네 모서리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것을 조절해서 자릅니다. 화면을 이렇게 잘라요. 적당히 잘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마스크 동그라믹을 터치합니다. 동영상으로 똑같아요. 모양을 터치해서 이 모양이 있죠. 모양이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원을 한다던가 업무 하트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하트를 여기서 해 보겠어요. 그리고 다시 모양을 저 상단에 있는 모양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페드 이 부분을 여기서 페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자면 화면이 희미하게 되겠죠. 저는 뚜렷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동영상과 똑같아요.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위치시키고 제작을 하면 되겠죠. 반드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작 제작 그래서 이와 같이 동영상을 이와 같이 넣을 수도 있고 PIP에서 올릴 수 있고 PIP로 picture in picture죠.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사진을 영상 위에 영상 올리기 PIP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동영상 앞자리기 뒷자리기 가운데 자리기 그리고 음소거하는 방법 그리고 PIP 영상 위에 영상 올리기 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유 Nar 성 liquid 일정 도시 적자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